잠깐만 사운드를 채워줄 사람은 찾았다 너 일보광 응? 뭐해? 네 네 딸다리? 네 너무 그런 모습만 보여줬었나? 나 밥 먹고 있어 그래서 너랑 얘기하면서 밥 먹으려고 나도 밥 먹고 싶어 밥 갖다 놨는데 옆에다 못 먹고 있어 메이플 하느라고? 응 아이 미친놈 아니야 메이플 그만해 메이플하다가 죽을 것 같아 너 왜? 밥은 잘 챙겨 먹는 거지? 아 메이플하다 죽으면 나한테 복상사야 미친새끼야 그만하는 행복한 죽음이 어딨어 근데 한 입 먹고 차량 덜고 있네 미친새끼 이거 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? 어머 야 걱정된다 야 너 근데 응 할만해 너도 아직 젠미를 이제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느끼면 이렇게 될 거야 아 근데 밥은 밥 먹을 땐 밥 먹고 해야겠다 왜 배고프다 한 입 먹으니까 그래 밥 먹으면서도 하지마 느긋하게 하지 느긋하게 야 무슨 한 숟갈 먹고 좀 사냥하고 한 숟갈 먹고 사냥하고 미친놈인 줄 알았네 아니 이만 전 꺼졌다 안 되겠다 잠깐 잘못 생각했어 내가 미친 야 넌 여자친구 만들어라 여자친구가 옆에서 매겨주게 여자친구 말고 여보는 좀 만들고 싶은데 그 그냥 맨날 말로만 결혼하자 그래 고민 좀 상담해주라 어 뭔데? 무슨 고민인데? 아니 결혼하고 싶은 애가 있는데 맨날 말로만 막 받아줘 결혼하자고 동갑인 줄 아나 봐 동갑인 줄 아나 봐 누군데 누구? 누군지 비밀인가? 아무래도 비밀이겠지? 아 말하지마 비밀일텐데 어 비밀일텐데 스트리머라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 애 어느 점이 그렇게 좋아 혹시 지갑? 아 아 지갑은 약간 일시적인 그거고 매입을 할 때 분명하면 매손신나니까 돈을 그렇게 벌어들이는 유전자? 아 아 그 사람의 자체? 아 아 그게 어떻게 그 사람 자체야? 아 아 맞지? 아 아 로맨 아 아 아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거인거지 아 아 아 이것도 좀 맞는 소리야 근데 나 나만 해라 그런 생각드는데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으면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걸 보고 좋아한다? 아 아니라고 봐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건 후천적인 면이거든 얼마든지 노력으로 커버 가능해 이거 봐 밥 한 번씩 먹으면서 사냥했더니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 30%가 올랐네 도대체 무슨 노력이지? 도대체 무슨 노력이지? 넌 뭐해 이제? 방종 준비하는 거야? 아니야 밥 먹고 있는데 니가 사운드 치워주고 있어 음 근데 별말을 안하고 있긴 해 너가 키보드 돌보기는 안해 어 그리고 밥 가끔씩 딸그락거리고 있으면 스킬 꾹 누르면서 밥 먹는 거 같아서 나 이 게임 하면서 멘트가 많이 줄었어 나 진짜 어제 어제 100마디도 안 했을 것 같아 방송 13시간 됐거든? 와 진짜 잘했다 100마디도 안 했어 너 일어나면 메이프라고 하지? 그치? 일어나면 메이프라고 메이프 끄고 끄면 잠들고 그래? 최근 4일 동안은 그랬지 우와 너 한 달간 이러면 내가 진짜 내 돈 다 주면서 결혼할게 그치? 뭐지? 근데 김 쫄보기 인기 많잖아 잘생겼다고 쫄보기 진짜 잘생겼거든요 키도 크고 잘생겨가지고 여자애들이 그렇게 좋아해 괜히 생겼냐 나 죽이라고 그래서 포기할게 내가 너 그랬어? 왜 그래?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? 차우는? 야 누가 너 차우는 잘 봤다고 그랬어? 야 양주환 개새끼야 솔직히 차우누보다 김돌보기 좀 더 잘생겼지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왔어 미안해 아 머리하고 있어? 아 머리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해? 아니 나 코트 하러 왔지 아아 그렇구만 목소리 왜 이렇게 목소리가 다르지? 바깥은 크게 말하면 안 되잖아 똘복아 좋아? 어? 점잖은 척해야지 그래도 어 아 김진우 목소리야 김진우 목소리 감사합니다 이거 하얀 품고 머리 다 먹어 올게 어 고마워 안녕 어 이따 일로케 어 그런데 역시 김똘복보다 못하지 목소리도 얼굴도 미안해 나가지마 나가지마 아니 씨발 내가 너 나 싫어하니? 아니야 김똘보 난 진실밖에 말 안해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끝까지 씨발 아하하하하하 아냐! 김톨복 잘생겼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 놀이니까 안 되겠다! 김톨복 못생겨왔어요! 윤석복 내꺼임! 나 진짜... 개인기피증 생길 거 같단 말이야! 개새끼야! 사람들만 할 때마다 죄송스러워! 그래! 내 의미를 진짜 모르겠어? 개인기피증 빨리 걸려라, 야! 오호라! 오호라였구만!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어, 애! ㅋㅋㅋㅋㅋ 시발 주환이한테 시킨 것도 너 새끼야 새끼야? ㅋㅋㅋㅋㅋ 아 벌써 들킨 재미없는데... 쯔흑! 뭐 들어왔다. 김정네다! 저기요. 나? 배그 멤버를 제가 한 명을 덜 못 꾸었거든요. 누구 누구고 있었어? 똘봉님 하실래요? 배그? 메이플 경손실 나서 못하시나요? 물론이죠. 아! 그 메이플 좀 그만해! 그래! 같이 가자! 배그 하자! 오늘은 재행이라는데 잠깐 배가일수도 있는거 아냐 야 근데 진짜 놀러온게 젊네 아까 얘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? 얘 키보드 꾹꾹 누르면서 밥 한숟갈 먹고 아 그거 병이야 스킬 꾹 누르고 있으면서 밥 먹어야 한 번 먹고 이게 맞는거야 이게 평균이야 기수가 사람 한 명 버렸네 그래 망쳤다니까 진짜로 이게 평균이야 난 제대로 되고 있어 뭘 제대로 되고 있어 아 잘될거야 내가 경포도 뿌려줄게 길축도 줄게 그렇대 내가 코디도 선물해줄게 그렇대 얘들아 응? 먼저 가 반이 틀렸어 하나가 죽었다 얘들아 왜 팔아 진짜 죽을거야 나 얘 여기 좋아 나 여기서 할래 진하게 냄새난다 메이플 냄새 진짜 메이플 냄새 포기해야겠다 딴 사람 구하러 간데 행복해놔 오늘 똘보기는 메이플만 하다가 뒤지겠지 아 메이플 하는 동안 생활비 다 돼주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누굴까 누굴려나 궁금하네 아 가까이 있는 거 같은데 느껴지는데 메이플 하는데 밥 한 숟갈 옆에서 뛰어먹은 사람이랑 결혼하자 어때 와 씨발 존나 이뻐 뭐야 일단 난 아닌 거 같은데 누굴려나 누군가 있겠지 씨발 누굴려나 음 수천적으로 그렇게 변할 수도 있고 1분 전에 경부 알려주고 잠깐만 그거 김진우 아니야? 아니 씨발 여기요 밴 당할래요?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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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아닌 척하더니 김진우랑 결혼하는 거였어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시청자가 나란 연막이야? 나란 연막이야 너 이빨 어제부터 X간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치발 내가 괜히 와서 먹었네 크흥 존나 가와이 씨발 뭐지 크흥 뭐하는 거냐고요? 저 김돌복이랑 대화중이죠 mers 대화 중이잖아 숙 Bulgar 모야 며 做 메요 하하하 메요 하하하하 미용 길낫다 데발石 내가 어 누구 닫고 도winning 김진우 조ера 김진우 메이플 중이야? 아 나 안압이 너무 높아져서 잠깐 쉬어야 돼 아 그래? 문화 터질 것 같아서 정말 쉬었다 갈려고 그래서 죽었어요! 누가 네 캐릭터가 아니면 김진우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우리 메이플 결혼하자 실제로 결혼해야 돼 둘 다 할래? 그래 그러자 멘트는 씨발 상냥하고 상냥하고 존나 멋있거든요? 멘트만 딱 로맨티스트 너도 이제 슬슬 뒤틀린 것 같는데? 어 나도 이제 즐기고 있어 너 소리 키고 해 메이플? 아니 끄고 노래 틀어놓고 해 그치? 어우 존나 나랑 또 끄구나 다행이다 지금 노래 틀어져 있어? 아니 지금은 네 목소리가 노래 중옥 어 이거 봐 멘트 씨발 외락적이죠? 멘트 개 오지긴 하는데 멘트 개 오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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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트 개 오지금